현대인과 스마트폰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현대인의 눈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고 눈이 위협받고 있다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황반변성 막막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인 황반이 손상돼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는데 심하면 실명까지 이룰 수 있다고 톡토건강토크 오늘은 100세 시대의 정 황반변성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 3대 실명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백내장과 농내장 그리고 황반변성인데요 그 가운데 황반변성은 가장 치료가 어렵고 실명되기 쉬워서 1대 실명 질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건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건데요 톡토건강토크 오늘은 3대 실명 질환 가운데 하나인 황반변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대구 파티마병원 안과 문종원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황반이란 정확히 어떤 부위를 말하고 황반변성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을 말하는지 설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반변성이란 병명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황반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황반이란 우리 눈 뒤에 있는 신경조직인 망막의 중심부를 뜻합니다 망막은 눈으로 들어온 빛을 인식하여 뇌로 신호를 전달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중심부가 황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황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황반을 제외한 모든 망막 조직이 손상된다 하더라도 황반부만 살아있으면 사람이 보고 살 수가 있지만 황반부를 제외한 모든 망막 조직이 멀쩡하다 하더라도 황반부가 손상이 되면 급격한 시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게 됩니다 황반변성은 이러한 황반부에 드루젠이라고 하는 침착물들과 함께 출혈, 삼출물 등의 변성이 오는 질환으로 정식 병명은 나이 관련 황반변성입니다 이러한 황반변성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세 이상에서 실명의 원인 1등으로 뽑고필 만큼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이러한 황반변성은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우리 황반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하면 그게 분에 흡수가 되지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러한 노폐물들이 점점 황반부에 쌓이게 되고 그러한 쌓인 노폐물들이 모여서 저렇게 노란 반점처럼 보이게 되면서 드루젠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드루젠은 그 크기가 커지고 수가 많아지게 되면 황반세포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며 그때부터 황반변성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반변성은 드루젠의 수, 크기, 모양에 따라서 초기 및 중기 황반변성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이 초기 및 중기는 건성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진행된 경우에는 건성과 습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건성, 후기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황반세포의 손상이 너무 심해서 이미 황반세포가 다 죽어버린 경우를 뜻하며 습성, 후기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신생혈관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거기서 출혈, 삼출물 등이 발생하여 황반세포가 계속 손상되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황반변성의 어떤 병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50세 이상 실명원이 1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좀 되는데요 실제로 과장님,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황반변성의 발병률은 초기 및 중기 같은 경우에는 약 6.6% 그러니까 100명당 한 6에서 7명 정도 후기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약 0.6% 즉, 1,000명당 6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도에 약 9만 명이었던 환자가 2016년도에는 약 14만 6천 명으로 5년 사이에 약 60%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10%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나타냅니다 나이에 따른 발병률을 보시게 되면 50대보다 70대에서 정말 많은 환자 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황반변성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노령화 사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그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저희 부모님의 눈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그런가 하면 황반변성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초기 및 중기 황반변성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있는가 의심해보는 것조차 힘듭니다 다만 후기 황반변성으로 진행하게 되면 급격한 시력 저하, 중심 암점, 변형시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셔야지만 사람들이 내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중심 암점이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중간 부분에 시커멓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뜻하며 변형시란 사물들이 찌그러져 보이고 휘어져 보이고 끊어져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렇게 황반변성은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조기 이발 여행은 참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기 및 중기 황반변성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황반변성 위험군인지 의심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후기로 진행되어야지만 조금 의심을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상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해 보시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과적 검사는 안저촬영, 빛간섭단증촬영, 그 다음에 혈관주사를 맞고 촬영하는 형광안저촬영 등이 있으며 비교적 사진에서와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한 통증 없이 그냥 눈사진을 간단하게 찍음으로써도 아주 정밀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후기 황반변성으로 진행되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보이는 암슬러 격자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 번 검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꼭 한쪽 눈을 가리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경우에는 한쪽 눈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괜찮은 다른 눈에서 보상을 해서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왼쪽 눈 한 번 가려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암슬러 격자의 중간에 있는 검은 점을 보시고 혹시나 선이 끊어져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오른쪽 눈 한 번 가려보시고 검사해 보시겠습니다 다들 괜찮으시죠? 저는 다행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화면에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빠른 시일 내에 꼭 안과를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환자들이 실명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이 황반변성이 왜 나에게 생겼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원인이 밝혀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 몹쓸 병이 본인한테 걸렸는지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옆에 계시는 어떤 분은 당연히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는데 옆집에 있는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는 할머니는 괜찮은데 본인에게 생기냐면서 하소연을 하시곤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황반변성은 혈압 당뇨와는 커다란 관련성은 없습니다 이러한 황반변성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그 두 번째로는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두 요인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늦기 싫다고 안 늦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를 골라서 태어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조절할 수 있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입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그 위험도가 약 2.5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비만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위험도가 약 2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고지혈증, 자외선, 영양부족 등이 황반변성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원인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참 다양한 원인들이 있네요 과장님 그런데 이 황반변성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주사치료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단계에서 이 주사치료가 그러면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 및 중기 건성 황반변성은 사실 별다른 치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라고 하면 후기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서는 약 1.5%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중기에서는 연구에 따라서 13.8에서 66.2%까지 아주 많은 수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기 황반변성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치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건성 황반변성은 건성 후기 황반변성은 이미 황반세포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습성 황반변성은 아직 황반세포의 기능이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안구내 주사입니다 그리고 후기 황반변성에서는 괜찮은 반대눈에도 5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무려 49%나 되기 때문에 반대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안구내 주사는 항혈관 뇌피세포 성장인자라는 아주 길고도 어려운 이름의 성분을 문안에 직접 주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바스틴, 우센티스, 아일리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약재가 나와 있고 아바스틴의 경우에는 현재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우센티스 및 아일리아는 산정특례라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기준에만 포함이 된다면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고 보험이 되지 않는다 하면 한 바이아래 즉 한 번 맞는데 약간만 거의 80만 원에 육박할 만큼 비싼 약인데 산정특례에 지원을 받으신다면 한 번 맞는데 한 8만 원 정도 약간만 8만 원 정도 지불하시면 주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전에 치료 방법으로 안군의 주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눈에 직접 주사로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아플 것 같고요 또 주사 후유증, 약물 부작용 이런 건 없나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사 전에 정말 궁금해하시고 두려워하십니다 눈에다 주사를 놓는다고 하면 일반 분들은 상상하기 힘든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점화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통증은 별로 없습니다만 사실 저도 맞아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아픈지 사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 빼고는 벌써 치료가 끝났냐고 여쭤보실 만큼 대부분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사 후에 주사 부위에 빨갛게 출혈이 생기는 결막하 출혈이 제일 많이 발생하지만 이 결막하 출혈은 아무런 후유증 없이 1, 2주내로 저절로 회복되는 아주 경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좀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안내염, 막막 방리, 유리체 출혈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발생 확률이 10만 명당 10명 안팎으로 매우 낮으며 대부분 주사 후 일주일 내로 그러한 중요한 합병증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통증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과장님, 그런가 하면 안군의 주사는 언제까지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단 한 번의 수술만으로 치료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이 또한 정말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치료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완치는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습성황반 변성은 치료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꼭 평생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의사는 습성황반 변성으로 처음 진단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당신과 나의 인연은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지만 끝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습성황반 변성은 평생 관리하고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주사 약제가 약효가 아직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밖에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약효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재발 가능하는 것이 습성황반 변성입니다 재발할 때마다 또는 재발 전에 반드시 주사가 필요하고 주사를 몇 번 맞고 그만 맞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병이 재발할 때마다 꼭 맞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본인이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안 오시다가 증상이 다시 생겨서 오셔서 주사를 맞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꼭 치료받는 선생님의 말씀 스케줄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황반 변성은 수술로도 안 됩니다 가끔 주변에서 황반 변성 때문에 수술을 했다고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황반 변성에 대한 수술이 아닙니다 황반 변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출혈이 너무 심한 경우에 그 출혈만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지 황반 변성 자체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안군의 주사가 평생 필요하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꾸준한 관리가 참 중요하네요 그런데 과장님, 황반 변성의 경우에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치료만 꾸준히 잘 받으면 시력이 회복될 수 있나요? 어때요? 네, 정말 많이 질문하십니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발병 전 시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에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시력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지만 발병 전 시력으로는 회복되기 힘들며 치료의 목표는 떨어진 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비싼 돈, 시간, 노력을 들여가면서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도 왜 시력이 좋아지지 않나며 많이 하소연을 하시는데 이것은 황반 변성이란 병의 특성상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치료하셔야지만 현재 떨어진 시력이라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된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네, 더불어서 황반 변성을 앓고 있는 경우에 이게 이제 완치는 힘들기 때문에 치료가 앞으로 계속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병원을 찾아야 될까요? 네, 초기 및 중기 건성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사실 예방 외에 딱히 치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정밀하게 검사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후기 황반 변성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주사를 하게 된다면 일주일 내로 한 번 더 방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병원을 나오셔야 하고 병이 안정되게 되면 그 치료 간격이 최대 세 달까지는 늘어나게 됩니다 네, 앞서 황반 변성의 발병률을 살펴봤을 때 50대 이상에서 발생하기 시작해서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50대 이전에 또 황반 변성이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걸리는 황반 변성이 치료가 똑같은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젊은 분들이 걸리게 되는 이유가 뭔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엄밀히 따지자면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나이 관련 황반 변성과 젊은 분들께 걸리는 황반 변성은 의학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황반 변성이라는 것 자체가 신생혈관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는 같기 때문에 사실 치료는 같습니다 젊은 분들에게서 황반 변성이 생기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근시가 심해서 생기는 근시성 황반 변성이 있으며 중심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이라는 아주 이름도 길고 어려운 병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기거나 아니면 포도망염 등 다른 병에 의해서 2차적으로 신생혈관이 생기는 그러한 황반 변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나이 관련 황반 변성과는 다른 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황반 변성은 진행된 경우에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받아도 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방법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황반 변성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모든 병이 다 그렇겠지만 이 황반 변성도 정말 예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황반 변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나이와 유전적 요인입니다 그 두 가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금련입니다 흡연 자체가 비흡연자보다 위험도를 2.5배나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꼭 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만 및 고지혈증 예방을 위해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위한 선글라스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영양제 복용이 필요하며 모든 환자분에서 식이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황반 변성의 예방에 좋은 영양제는 테레비에도 광고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무수히 많은 영양제가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테레비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서도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양제들은 중기 건성 황반 변성부터는 꼭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양제들은 미국에서 아주 오랜 기간에 대규모 연구를 토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6가지 성분이 황반 변성의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그 각 성분에 대한 권장량을 제시하였습니다 비타민 E, 비타민 C, 아연, 구리, 루테인, 제아전틴 등이 황반 변성의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 각 성분에 대한 권장량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으로는 도저히 섭취할 수 없을 만큼의 고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건성 황반 변성 이상에서는 아무리 식이조절을 하신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영양제들을 꼭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중기가 아닌 초기 또는 황반 변성이 아직 생기지 않은 분들은 그 영양제를 굳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영양제보다는 식이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황반 변성의 예방에 좋은 음식들로는 견과류, 식물성 오일, 과일과 야채, 굴, 육류, 가금류 등 동물성 식품 그리고 녹황색 채소, 계란 노른자, 감, 구기자, 고등어, 참치, 연어, 청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보면 다 있습니다 고기 있고 생선 있고 과일 있고 야채 있고 어떻게 도대체 이 많은 것들을 먹어야 될지 아무도 감이 안 잡힙니다 최근에 아주 좋은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논문에 따르면 상기와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황반 변성이 걸리지 않거나 초기 건성 황반 변성이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식이습관을 유지하면 진행 또는 병이 생길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하였는데요 야채는 시금치, 오렌지색 피망, 케일, 당근이 황반 변성의 예방에 도움이 되며 하루에 200g 이상을 꼭 섭취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 블루베리, 감, 산딸기가 좋으며 하루에 200g 이상을 섭취하길 권유하였습니다 생선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 연어, 청어, 참치가 황반 변성의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며 일주일에 2마리 이상 섭취하길 권유하였지만 연어와 참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마리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2인분에 해당하는 분량을 섭취하길 권유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물체가 휘어 보인다거나 눈이 침침하게 되면 한 번쯤 황반 변성을 의심해 보시고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황반 변성이 많이 발생하는 50세 이후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 정기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병원 안과 문종원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